미디어 쇼케이스 해주셔서 진수고 감사합니다 특히나 오늘 날씨도 굉장히 부졌는데 여러분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들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저녁 6시 베리베리의 세 번째 미니 앨범 발매를 앞두고 열리는 미디어 쇼케이스입니다 자 작년 이맘때였죠 2019년 1월 9일 데뷔해서 이제부터 이틀들면 1주년을 맞이하는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그룹이고요 동원, 호영, 민찬, 계열, 연호, 용순, 감민 이렇게 7명의 멤버로 이루어져 있는 베리베리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미니 앨범 페이스미를 통해서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와우 안녕하세요 1년만에 정말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 기자님들 앞에 섰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In a space, 호영, 안녕하세요 베리베리입니다 네 베리베리 너무 먼저 일단 동원씨 오늘 정말 굳은 날씨에 많이 와주셔서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 리더 동원입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춥고 비도 왔는데 바쁜 일정 와중에 저희 베리베리의 세 번째 미니 앨범 페이스미 쇼케이스 현장에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우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아주 멋진 쇼케이스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아 정말? 포부가 당첨입니다 멋집니다 그럼 한 분씩 좀 인사를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의 리더 동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에서 춤과 랩을 맡고 있는 호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의 아름다운 목소리 민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 리더 모컬 기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 메인보컬 연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에서 댄스를 담당하고 있는 용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리베리의 아름다운 목소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또 세 번째 미니 앨범은 첫 선을 보이는 자리여서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할 텐데 네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간에 또 여러분들이 준비한 과정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지 지금부터는 개인 포토타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원씨부터 시작을 할게요 동원씨는 자리에 남아주시고요 다른 멤버들은 잠시 후에 모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참 잘하죠 정말 예의 바른 그룹 베리베리입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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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